자 다시 한번 붙여 선취득점 뽑아냅니다 경주할 수원 자 역시 서동현 선수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 크로스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 부심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 자 부심에게 지금 주심이 달려갔거든요 자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서동현 선수는 이렇게 되면 리그 15호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정민우 선수와 지금 득점이 동료는 됐지만 이 경기수에 따라서 지금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는 일단 한 골 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동현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만들었고